요즘 악취 민원의 주번인 축사의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하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무더기로 축사 허가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의 한 들판. 경지 정리가 잘 된 논과 시설하우스 사이 대규모 축사가 4개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냄새와 파리 때문에 농사와 일상생활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만간 축사 8동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진천군의회가 지난 8월 축사 신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자 조례 시행 전에 앞다퉈 무더기 신축 허가를 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규 허가 난 곳만 30곳. 허가가 진행 중인 곳은 23곳에 이르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축사 신축을 제안하려던 조례가 오히려 부채질했다며 더는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축산 농가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신축이 제안되며 현재 축사와 허가를 받아둔 부지의 땅값이 치솟을 거란 기대에 토기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